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그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.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한 일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퇴임 이후에도 임기 중 잘못한 게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. 트럼프 캠프 측은 상수하고 올해 대선 이후까지 이 재판을 끌어간다는 전략입니다.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. 미국 대통령은 임기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미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미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퇴임 후 시민 트럼프는 면책특권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번 법원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데 따른 겁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한 면책특권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며 상소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백악관은 언급을 피했습니다.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문제 관련 긴급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여론조사에서는 64%가 대통령 재임 중 한 일에 대한 면책특권에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 캠프 측은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는 전략입니다.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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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T